피나클 새로운 강아지 밥을 사서 줘봤습니다 맛없어? 큰일이네 맛좀 봐봐 맛좀 봐봐 그렇지 닉이 관심 같네요 닉 네꺼 아닌데? 먹었다 먹어 먹어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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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행입니다 잘 먹어요 역시 티나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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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입맛 없으신 분들 이거 보면은 보고 있는 저가 제가 침이 다 넘어가네요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먹었다. 다행히 바꿔준 사료는 아주 잘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. 더 먹고 싶은가 보다. 티나. 더 줄까? 이따가 저녁에 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